네 선다익담 시작합니다 뭐 퓨러? 퓨러 옥타브 와 마이크로 시리즈 이에요 마이크로 시리즈라서 엄청 작은 초소형 페달인데요 색깔이 와우 네 와 옥타브 색깔 역시 공간계는 뭔가 뭐 핑크 아니면 뭐 주황색 뭐 이런 느낌이 좀 공간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늘색도 어울리는데 얘는 우선은 옥타브라서 예 좀 약간 진한 듯한 주황색 인데요 되게 뭔가 되게 많네요 아 이 옥타브의 그 배음들 네 옥타브 투옥타브 원옥타브 이렇게 다 있는 거구요 그 조합을 여기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패널이 있구요 토글 스위치로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어 프리셋 두 개 정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알 온오프 네 다이렉트 온오프가 있구요 서브 볼륨 부르고 어퍼 볼륨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용 아답터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9볼트 DC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 한번 봐 볼게요 네 160그램 아우 엄청 아담하고 와기자기한 그런 엄청 미니 페달이네요 자 그럼 사운드 들어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주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필호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기어는요 퓨어 옥타브에요 알을 하나 붙였네요 퓨어 다음에 퓨어 옥타브 네 퓨어 옥타브인데요 그냥 퓨어 옥타브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는요 제 퓨어 옥타브 이름처럼요 위아래로 퓨어 옥타브까지 반응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옥타브도 가능하고 그리고 섞어서 안 보이세요?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시는거 보이겠습니까? 네 원옥타브 원옥타브 투옥타브 투옥타브 그리고 섞어서 조합을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어낸 옥타브만을 위한 그런 옥타브에요 저 옥타브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데 그 YB의 스카씨이 옛날에 저희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같이 밴드를 할 때 스카씨 형태 저랑 합주를 하면 옥타브를 항상 패널보드에 항상 있어요? 항상 옥타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베이스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로 어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베이스도 하겠다며 베이스 옥타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되게 옥타브에 대해서 되게 사용할 수 있는게 되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옥타브 하면 이게 매력적인 이펙트인데 옛날 거 진짜 한 7, 80년대 거 옥타브를 못 읽어 아 그 시그널을 못 읽어갖고 이렇게 줄 때 클린으로 주지 않고 좀 드라이브나 이런 걸 걸어갖고 줘야지 좀 잘 읽고요 아 좀 시그널의 세기가 쎄야 좀 쎄야 잘 읽고 입력값에 따른 아웃풋 출력에 대한 아 그렇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이 DSP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얘도 이제 혁신적 고음과 저음 주파수를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지금 DSP 알고리즘으로 설계가 돼서 요즘은 다 거의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잘 잡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여기에 패널이 있고요 그리고 5A, 5B가 있는데 이건 페이보릿 페이보릿 A, 페이보릿 B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널은 그냥 이펙터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반은 즉각즉각 저장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옥타브 1로 돼있어요 1 그냥 자 펜더에 연결할게요 갑니다 이거 볼륨을 좀 높여야죠 이게 어퍼 볼륨이겠어 볼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툭 타브 다운 잘 읽는다 요새 거는 근데 이게 베이스 느낌으로다가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좀 늦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보통 뭐 리듬 자기가 리듬한 베이스는 뒷박에 쳐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뒷박에 치는 것처럼 으이 이렇게 어? 이거 생각하고 만든 건가? 그럴까? 되게 신기한데요? 자 이게 플러스 1이에요 너 플러스 2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아 근데 마이너스 2의 회사가 플러스 1이 예쁠 것 같아 해봐요 어 이게 뭔가 베이스랑 같이 연주하는 듯한 느낌 자 여기서 듀얼리스트 하나만 어 오 이게 뮤즈지 이게 뭐 버즈는 아니지만 로우 음색 너무 예쁘네요 베이스 톤 진짜 잘 잡았다 그쵸 베이스 톤이 아니 이게 잠깐만 지금 저희가 팬더로 갔잖아요 팬더에서 베이스 톤 되게 예뻤잖아요 그러면은 마샬 베이스 톤도 예쁘나 그렇겠죠 아 그 로우 그 음색 너무 잘 잡았네요 잘 잡다 잘 잡았네요 자 그럼 위에 보시면 이거는 마이너스 원 마이너스 투 그리고 플러스 원이에요 오 이거 재밌다 이거 이것도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는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겹겹시 레이어시켜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LED 컬러 이 버튼이 있어요 얘는요 블루일 때는 악기의 원음과 그리고 이펙터 효과음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요 킬드라이라는 스위치로 아 악기 소리가 안 나는구나 네 이펙터 효과음만 나요 효과음만 자 지금은 어 여기에 보시면요 어 지금 마이너스 원 마이너스 투에 플러스 원이거든요 어 원음이 안 나고 그 지금 베이스만 나게 하려면 아 킬드라이러 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예스 예 아 이것도 데모 만들거나 이럴 때 네 좋겠네요 어 그냥 베이스 뭐 기타 안 바꾸고 그냥 기타로 그냥 베이스 베이스 기타도 없구만 아 그렇지 베이스 기타가 없죠 보통 기타를 아 그렇네요 혼자 베이스 음역대나 아니면 하니 그냥 그런 것처럼 요즘에 왐이 있잖아요 왐이 좋죠 왐이 하는 것처럼 하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패널로 했잖아요 그냥 이펙터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원 A, B가 있는데 이거는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장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에 지금 위 음역대만 했잖아요 네 이것만 했다 치고 이거를 2로 갔어요 네 2로 가서 따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원으로 가면 얘를 바꾸지 않아도 이 전에 했던 음을 그냥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어 요 모드를 딱 그렇게 해놓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토글 스위치로만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지정된 값을 그냥 기억하는 오오 네 그런 그래서 페이보릿이라고 저 한 것 같아요 그냥 세이브 A, 세이브 B가 아니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값을 그냥 놔두면 어차피 한 두 개 정도 쓰겠죠 네 옥타버가 많이 많은 걸 막 쓰진 않으니까 한 음악의 색깔도 있으니까 은근히 잘 만들었네 토글 스위치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곡이 곡수가 많은 공연을 할 때 네 맞아요 옥타버가 두 개 정도 들어가면 따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위 어퍼 스위치 그러니까 토글 스위치만 조정해가지고 이게 나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세요? 안 보이니까 이거 꼭 필요해 아 그래요 안 보이니까 뭐였더라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순차가 안 보이니까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이거? 저장을 해놓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 보인다기보다는 무대에서는 거의 안 보여요 너무 얼어가지고 저도 안 보여요 무대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이거 자체가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마이크로 어디 갔지? 그래서 얘네가 컬러링을 진짜 잘해놓은 거야 색깔로 찾으라고 아휴 어떡해 무대 올라가서 이거 밟는다니까 이거 아 그렇지 이거 밟아야 돼 이거 형광으로 치러내야겠네요 그렇죠? 아 어떡해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마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의 가장 라이벌은 세월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가장 강력한 빌런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 강력하네요 얘 가격이 11만원입니다 11만원에 옥타브 한 두 개 정도 있는 가격이니까 어 그렇죠 토글 스위치로 패널과 그리고 내 페이브릿 옥타브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나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간한 옥타브 보면 위로 하나 네 밑으로 하나 아니면 밑으로 두 아 그렇죠 그렇죠 볼륨 네 아 그리고 그러면 얘 또 이것도 있어요 디튠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튠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으로 하면 이게 디튠이라고는 하는데 옛날 옥타브가 이 정도예요 아 이렇게 으아악 안 맞아 으아악 박차장 약간의 그 울렁거리는 느낌을 주는 네 맞습니다 잘 만들었네 이거 네 그래도 이거 옥타브 세 개 아 맞습니다 디튠까지 맞네요 와 자 한줄평 주시죠 저 한줄평 이거 워낙 좋다는 건 뭐 사운드 들어보셔도 다 알겠지만 이제 좀 크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들겠습니다 아 네 안 보여 내 안에 또 다른 너 아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기타를 견달린 악기를 샅샅이 쓰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주 도풀갱어까지 만들어 갖고 쓰는 거예요 네 이게 뭐 7현 기타가 아니라 뭐 그냥 뭐 18현 기타 해가지고 네 이 로우의 베이스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 하이 음영 때까지 다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뭐 또 다른 악기를 또 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되게 기분 좋은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11만원 자 몇 대 몇 8.5 네 옥타브는 무조건 8.2라는 옥타곤의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네 옥타니까 옥타브니까 옥타브니까 8.2 자 오늘 무어 오디오의 옥타브 퓨어 옥타브와 함께 해봤습니다 퓨어의 R이 들어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옥타브와 함께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